안녕하세요 오하입니다. 다나하면서도 청순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던 여배우 문채훈이 최근 방송활동이 뜸한 이유가 공개되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문채훈의 갑질, 인성논란까지 화제가 됐는데요. 문채훈은 1986년생으로 올해 나이 37세이며 2007년에 데뷔한 16년차 배우입니다. 그는 2007년 시트콤으로 데뷔한 뒤 2008년 SBS 사극 바람의 하원에서 한복을 입은 다나한 모습이 대중의 눈에 띄면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문채훈은 이후 찬란한 유산, 공주의 남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굿닥터 등의 작품에서 여련을 펼치며 커리어를 이어 왔습니다. 이처럼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문채훈은 2020년 드라마 악의 꽃 이후 이따금씩 스페셜 게스트로 예능에 잠시 나오는 것 외에는 방송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일부 누리꾼들은 문채훈을 방송에서 보기 어려운 것이 그의 과거 인성논란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전현직 연예부 기자들이 나와 연예계 비화를 전했던 이 채널 용감한 기자들에서 한 기자는 여배우 두 명의 갑질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여배우 A씨가 한 동네에 사는 여배우 B씨에게 갑질 스킬을 진수했다며 A씨가 B씨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은 기선 제압을 해야 하고 연예인으로 대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 이후 누리꾼들은 A씨와 B씨가 가까운 동네에 살면서 애톨이 집순이로 유명하다는 등의 단서를 근거로 A씨가 배우 문채훈, B씨가 골그룹 티아라 출신 배우 화영일 것이라고 레이더망을 좁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화영은 과거 TV엔 예능 택시에 출연해 옆집에 사는 이후 사촌 문채훈과 같이 자주 만나며 연애 상담도 한다고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폭로한 기자는 여배우 A씨가 데뷔 초부터 청순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고 신의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문채훈의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게다가 A씨 문채훈에게 갑질을 배웠다는 B씨 화영도 갑질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기에 A, B의 정체가 이 둘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었습니다. 티아라의 헤어샵 스태프의 증언에 따르면 화영은 스태프에게 야 샴푸라 불릴 당시 일을 그만둔 사람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어 해당 연예부 기자는 여배우 A씨가 행사나 광고가 잡혔을 때 광고주에게 이것저것 사달라고 요구하며 선물을 받지 않고 돌아온 날엔 SNS에 악담을 올리기도 했다며 이 때문에 광고주와 방송 관계자들이 A씨와 함께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네티즌 수사대들은 배우 문채훈이 이전에 자신의 SNS에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 때문에 사람 속에 문드러지고 찍히고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라며 양심도 없는 인간 쓰레기라는 글을 올렸다가 지운 내용을 터대로 A씨가 문채훈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던 중 문채훈의 연예인병을 참다 못한 스태프가 올린 지적군은 문채훈의 갑질, 인성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두컷 남은 상황에 목이 물리기 싫어서 추리능을 입어야겠다며 스태프들을 30분동안이나 비맞으며 기다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위 연예부 기자가 용감한 기자 2000편에서 방송된 더럽게 청순한 여배우와 A씨가 동일 인물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여배우 문채훈의 위생 논란에 휩싸이며 연관 검색어에는 문채훈 입냄새, 문채훈 비듬 등의 시오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데뷔 후에도 지저분한 손으로 음식을 집어 상대 남배우에게 주고 애정신에서 입냄새를 풍겨 상대 배우가 권역을 치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모들 외에도 문채훈은 과거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에 출연했을 당시 유재석에게 무리하게 굴어 크게 비난받은 바 있습니다. 문채훈은 해피투게더에 출연해 게임을 하던 도중 물청을 맞자 그만하세요 라고 짜증 섞인 말을 던지더니 게임 진행 방향을 물어보는 유재석의 말도 무시하고 화난 티를 냈습니다. 유재석은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싸해진 문채훈을 의식하며 판넬로 물청 사례까지 막아줬습니다. 그 외에도 문채훈은 성범죄로 연루된 가수 정준영과 친분 관계가 알려지며 또 한 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문채훈과 정준영은 절친 사이로 서로 연기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사했다고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라고 합니다. 정준영 버닝썬 논란이 터진 후에도 문채훈은 그의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남겨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는 해킹으로 인한 실수라고 해명하며 해프닝으로 종결됐습니다. 이후 소속사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한 다양한 소문은 계속해서 온라인상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팩트체크도 안된 내용으로 마녀사냥하지 말자 등 지나친 비난을 자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성 논란을 이기고 다시 청순의 대명사 여배우로 복귀할 수 있을지 문채훈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